서울시 나눔카 공식 사업자인 소카 SOCAR 서울 진출 1주년을 기념해 소카 스페셜 에디션으로 피아트 500을 도입했다. 소카 스페셜 에디션은 소카의 서울 진출 1주년을 축하하고 이용자들에게 세컨드카 세컨드카로서 색다른 차량 시승의 기회 제공 및 재미있는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페이스북 내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최다 투표를 얻은 피아트 500이 소카의 스페셜 에디션으로 결정됐다. 이 밖에도 세계 최초로 차량 중심의 회원 간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낸 어플리케이션 내 환주를 뱉기를 통해 피아트 500이 배치될 서울 지역 내 15개 소카 존도 선정됐다. 소카는 3월 17일 소카 스페셜 에디션인 피아트 500의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이를 기념하여 로드쇼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소카는 3월 15일에는 소카의 서울 진출 1주년과 피아트 500의 도입을 기념하기 위해 참가자 모집 이벤트를 통해 뽑힌 15명이 소칭 소카 회원이 라이트 블루, 레드, 옐로 등 피아트 500만의 개성 넘치는 다양한 색상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아쿠정 로데오, 강남역, 이태환, 홍대 등 서울의 핫플레이스를 순위하는 로드쇼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카의 길짐한 대표는 개성 넘치는 피아트 500의 도입으로 많은 회원들에게 카쉐어링 이용에 더 큰 재미와 유쾌한 추억을 선사하고 로드쇼를 통해 소카를 널리 알리고 서울 도심의 회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곧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소카의 스페셜 에디션을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카쉐어링 서비스 활성화의 앞장서는 소카가 되기 위해도 소카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유 경제를 실천하며 자동차 사용에 대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 혁신 기업이자 서울시 카쉐어링 브랜드인 나누카의 음식 사업자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양산, 김해, 제주 지역에서 서비스 중이다.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카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카는 회원들을 소친 소카 친구이다 부르며 SNS 및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에서 회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국내 카쉐어링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연예비 폐지 및 천호, 마포, 부로 등 일부 지역 편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카쉐어링 업계 최초로 편도 데이를 실시해 많은 이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카쉐어링 업체 최초로 편도 데이를 실시해 전해드립니다. 국내 카쉐어링 업체 최초로 편도 데이터로 편도 데이터로 편도 데이터로 편도 데이터로 편도 데이터로 편도 데이터로 펼트